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옳았다는 게 드러났어요 내가 틀렸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혹은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나 근거가 나에게 없다 이게 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에 굴복하기보다는 내가 지켜왔던 자존심을 더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상대방이 제거되기를 기대하는 길밖에 없죠 여러분 이러한 단순함이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에 너무나 많았죠 오순절 기적 이후에 좀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단번에 일으킨 기적이 연이어서 일어났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루살렘 전역에서 아주 들썩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명백한 기적을 주도했던 자들이 그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의 진짜 주인공이 자기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당국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무식하고 단순한 자들이니까 약간만 겁박을 주고 권위로 살짝만 눌러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엄청난 오판이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당국자들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언변적으로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의 입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도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는 물론 없었겠어요 사도들은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위협받을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도 사도들이 조기에 순교한다면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위기는 매우 의외의 자리에서 해소됩니다 사도들에 대한 형식적인 임시 구원자가 어떻게 보면 당국자들 안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신자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전쟁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외의 자리에서 의외의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거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 누구도 그의 권위에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했는데요 이 사람은 매우 유려하고 굉장히 치밀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논리로 당국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위기에서부터 풀어줍니다 물론 가말리엘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가말리엘이 등장했다는 사실 그의 설득 또 그의 설득의 결과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후에 우리가 알듯이 대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그 스승답게 지금 눈앞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매우 합당하게 설득력 있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객관적이고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매우 합당한 논증은 모든 당국자들을 설복시켰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대목에서 가말리엘이 나중에 이 사람 복음으로 좀 회심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가말리엘이 설득을 하긴 했지만 가말리엘의 설득력 있는 논리가 사도들에게 자유를 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말리엘이 그렇게 설득하기 전에도 사도들은 이미 자유했던 거죠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설득이 사도들에게 다시 복음 전파의 기회를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옥까지 찾아와서 쇠고랑을 푸시고 그들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또다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가 아주 독특하죠 사도들은 이제 당분간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혹은 당분간은 체포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싸움에 휘말려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걸 자신에게 깊이 물어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기쁨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기뻐합니까? 하나님 내 싸움이 진짜 싸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 싸움과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확연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